어색션을 그래도 못막는 맵이라서 12시.. 어우 자리도 좋다 자리도 좋아 이거 캐리어 가면 그냥 그 테라 본진 대가리 낄 수 있는 자리 자리도 너무 좋아 영진이 지금 그냥 치즈러시 하려고 하네 어 근데.. 어 근데 가스 지었는데 현재? 어.. 뭐야? 이야.. 현재도 이번엔 떠벌을 안하네 그냥 무난하게 하네 약간 전진배러까지 생각을 한 것 같은데? 음..맞다 혹시 치즈러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야 현재도 딱 이렇게 한다 14질하고 원질러 돌려놓고 드라곤 바로 출발 선 벙커 하게.. 선 벙커 해라 이건데 이번엔 선 벙커 안해요? 어 이러면 원질러 원드라가 이득 볼 수 있잖아 끝날 수도 있어 그렇게 잘 쳤고 어? 위험해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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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나? 어? 이미 이득 아닌가? 진짜 잘 못살았는데도 이 정도인데? 아.. 아.. 자 이제 드라곤 하나 가요? 네.. 일곱까지 동원하면서 앞마다까지 다 오고 있어 어? 저거 이드라잖아 끝난 거 아니야? 어.. 어.. 못 찍었는데 탱크 찍었어? 아.. 이미 개이득이야 와.. 드디어 우승하나요 편하게 끝났다 드라곤이 안 죽었어요 드라곤이 안 죽었어요 말이지 없어 아.. 운전하러 갔는데 자 지금 빠집니다 더위득보자 더 볼 수 있어 아..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루프가 왜 이리 와 루프가 진짜 왜 이러냐 근데 마린이랑 벌초 계속 찍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어? 다크 드라곤 아.. 다크를 준비하고 있었구나 오.. 빠른데? 다크 드랍이구나 로보가 왜 이렇게 느리지 하고 있었는데 헌날나나 느끼지였나 다크 드랍이었어 와.. 엔벨이 죽네 엔벨이 죽네 이십 근데? 근데 어차피 엔벨을 지었다고 해서 맞아 다크를 막을 수 있게 지칠 가능성도 높아요 맞아 다크를 막을 수 있게 지칠 가능성도 높아요 어.. 누비고 달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니 근데 뭐야 얘 완전 불구하네 그니까 완전히 수비가 아니 뭐.. 생각을 했네 와.. 딱 조비가 지었네 그러게 제일 좋은지 와.. 아이고야 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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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도 운영이긴 한데 위치상으로는 다크를 지금 잡아낼 수 있을만한 그런 터넛 위치고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여기 함정 안 돼 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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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컨트롤로 아니 위에 서플도 근데 딱 묶게는 시란데 어.. 묶게 묶게 이거 컨트롤로 할 수 있어요 맞았나? 네.. 흡수해가면서 셔틀 체력이 좀 있으면 깊숙하게 아래쪽 왼쪽거 저건 가능할 것 같은데 어.. 보인다 어.. 어.. 저건 보일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와.. 면도날 같은 공간에서 위치 받고 가면서 하나 쳐질 것 같다 어.. 하나 쳐진다 어.. 저기 쳐져? 어.. 잠깐만 하나 깨면 많이 된대 어.. 이거 깨면? 나이스 어.. 이득 많이 보겠다 이걸로 어.. 밑에.. 저거 꺼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걸로 이득 가 아니 이득 많이 보는데 와.. 백토리를 지금 두개째 지구시킨 습관입니다 네.. 네.. 아니 근데 더 봐야돼 왜냐면 투샷도 찍고 포닥뿔 찍었잖아 더 이득 보긴 해야돼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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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치고 이번에는 아비톨 안하나? 이번에는 아비톨 박인데 어.. 어 나도 좋은거 같긴해 왜냐면 팩을 두개 지구.. 아니 현재도 이러면서 돈이래? 컷돌을 한다고? 아.. 대자원도 썼다는 얘기는 가스가 그만큼 들어갔고 게이트는 그만큼 적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호천해야죠 저 여기는 막아냈어요 아머리 돌아갑니다 네 펌셋 다 같고 네 게이트가 아직 두개밖에 없는거야? 아우.. 아후.. 아우.. 너 게이트 좀 눌려봐 상대 무척 타임이잖아 어.. 아.. 뭐 이 구조사항이 아.. 아비톨을 뽑을 수 있는 체제이긴 하거든요 상대 지금 팩 늘리는 거 보니까 나오려고 하는거 같은데 자원 소비가 있었고 야 야 록타? 아아아아아아 개지랄 하지마 상대 타이밍인데 뭐 캐리어를 해 어 다크 드라우 캐리어가 있어? 나 처음봐 그거 아는거 같은데 그니까 이거는 심리전이야 그냥 얘가 지금 안 나와줘야 돼 안 나와줘야 좋아 안 나와줘야 그니까 아비터인척하고 지금 캐리어 차게이트 따로따로 지었잖아 음 원래는 아비터를 생각하겠지 스파게이트는 대부분 붙여서 짓기 때문에 심리전이네 어 다크 드라우 이후엔 아비터가 젠거기니까 야 아 이게 봤는데? 아아아아 씨 아 진짜 이게 아 괜히 그냥 지금 이게 막을수도 있겠지만 다크 캐리어 존나 부린데 아 근데 지상이 생각보다 많긴 한데 다크 캐리어 다크로 막는건 안되나? 그냥 다샤바 단계를 끼워넘어서 저 여섯시 드라우니 그래도 큰 의미가 없는거 같애 저걸로 못할수 있어? 뭘 하면 좋긴한데 어? 할수 있는데? 아래쪽으로 들어온 병력 오오오오오오 아 이 타이밍에서 벚꽃을 깨봐 벚꽃을 한번 돌렸어요 어 아 우리 상대기 돌리고 간다고? 아 우리 상대기 돌리고 간다고? 아 우리 상대기 돌리고 간다고? 아냐아냐 여기 있는거 다 날라가잖아 건물 오오오오오오 아 2개질대야 어 근데 뭔가 얘도 급한데? 자 딩인업 추가 배력까지 네 자 딩인업 네 네 자 소쇄 아니 영상판단이 맞았나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는거? 아 일질 달질 달질이 없어서 최대한 지금은 상대방에게 자리를 오랫동안 잡고 있고 추가 병력이 흘러나올 때까지 자리를 오랫동안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? 네 넥서스는 그냥 죽였어 파괴시킬 수 있는 구도에요 자 이쪽은 그냥 가져갈 수 있구요 자 이쪽은 그냥 가져갈 수 있구요 알지 바로 붙으면 돼있어 질럿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저 형이는 병력 라인을 잡았죠 아아 아 졌다 졌다 이건 졌다 아니 시발 아유 이거다 나 유영진 자 유영진 한경기 더 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 아아 이거는 그냥 다 이긴 게임인데 이거를 왜 개 미친돌아 이 새끼 돈만 잘 쐈어도 아비터일 줄 알았지 나 캐리어 다시 준비할거야 이런 생각을 그냥 벌처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준비했었던 다크의 팩토리에서 한 번의 전쟁 성공시키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두 분의 확장을 마비시켰구요 병력이 없애진 프로토스는요 이제 다크한을 버티는데 바로 승현수 아 다음에 펄리포리드 어 0 응 0 사령대가 좋은데 응 2 4 2 2 1 5 5 5 5 5 5 야! 하